끊임없이 자연을 담고자 했던 건축가 가우디 그런 가우디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자연은 무엇일까요? 바르셀로나 북서부 도심에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 몬세라트 산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 이곳이 생겨났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탈로니아 지역 최대의 성지로 이 지역 신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6만여 개의 봉오리들이 어우러져 경이로운 풍경을 낳고 있는 이곳은 수만 년 전 태거적 기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바다 밑이었던 지형이 거대한 지각변동으로 지금의 험준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가우디는 템이 날 때마다 이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전설을 증명하듯 이곳에서 검은 성모성이 발견됐고 그 자리에 수도원이 세워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몬세라트 산을 보고 자란 가우디 가우디에게 이것은 마음의 위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úc하는지 가우디의 голов의 위안과 같은 경우 이 회사들의role한 시스템이 가우디의 영구가 가우디의 영구가 가우디의 자연, 가우디의 962, 이입 차도 방앞으로 가우디의 미션이 가우디의 정체 가우디의 정체와 세우고 아우디의 정체와 가우디의 정체와 여러분의 정체를 이루고 가우디의 정체와 그리어, 이 오디션과 built-in, 그는 이가, 가정, 이 장면은 매우 예상의 삶의 견100000원, 보았 front에 비해 계속되면의 장면을 속했고, 이 장면이 가정의 지적을 통해서 태어날 때 출시를, 그는 공간에 있는 장면을 해주라고 일살들림을 germany anITR에 비해 수요 앞서 보강을 이후에 자전자의 주인공과, 하나님의 자전자의 기술, 그리고 자신의 주인공의 주인공과, 의사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서엘공에 관한 조사지의 이 문서엘을 공개하는, 이 문서엘 공개하는, 이 문서엘공에 관한 것, 이런 문서엘공에 관한 것에 대해 가오디가 추구했던 자연 그것은 곧 신에게 닿는 것이었습니다 가오디는 이 몬세라트 산을 바라보며 생애의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구상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을 건축에만 바쳤던 가오디 그의 고독한 영혼은 오로지 종교에서만 위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영혼은 그의 고독한 영혼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바탕 축제처럼 시작되는 이것은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전통문화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녀노소가 한 대에 어우러져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한 팀을 미룹니다. 사람의 몸을 이용해 탑을 쌓는 인간 탑 쌓기입니다. 처음에는 놀이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놀이가 아닌 카탈로니아 지방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전통문화가 되었습니다. 가우디도 어린 시절 이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서로의 몸만 의지한 채 탑은 올라갑니다. 자칫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탑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카탈로니아 사람들의 결속력은 이런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한단한단 탑이 올라갈 때마다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손을 죽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쌓아올리는 하나의 경건한 건축입니다. 가우디도 이와 같이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요? 가우디도 이와 같이 건물을 짓지 않았을까요? 가우디도 자가 의미 있는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를 누르고 전체는 각각의 신뢰와 결석에서만이 완성됩니다 카탈로니아 사람들의 남다른 정식 문화 그것이 또한 건축가 가오디의 정신 문화였습니다 가오디는 생의 마지막 12년을 이곳에만 매달렸습니다 다른 공사는 다 접고 오직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건축에만 집중합니다 성당의 세면은 예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주제로 하는 조각상으로 설계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탄생의 부분만이 그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가오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신의 기적과도 같은 건축으로 완성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과도 같은 빛이 항상 가득한 편안한 숲과 같은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아를 신의 인생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요 노출과 약 1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당은 신이 머무르는 곳으로 지도하는 장소입니다 영광된 빛이 성당 안에 색채를 밝게 비추겠지요 이 성당은 종교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넓게 열려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고독하고 불행했지만 자신이 만든 이곳에서만은 모두가 위안받을 수 있기를 가오디는 기원했습니다 가오디는 끝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위안성이었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의해 자신의 꿈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의해 그 다음 세대에 의해 슬프게도 내 손으로 성가족 성당을 완성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 뒤를 이어서 완성시킬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당은 장엄한 건축물로 탄생하리라 시대와 함께 유능한 예술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남기고 사라져갔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은 빛을 바란다 1926년 6월 7일 그날도 가오디는 연호때와 같이 산펠립 내리광장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당시 가오디의 하루일과는 성당 공사와 산책 그리고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어김없이 그날도 광장으로 가기 위해 교차로를 건너던 가오디 하지만 그는 마주오던 전체를 미쳐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철화한 행색에 신원 미상의 행려 병자로 병원에 실려온 가오디 그로부터 3일 후 가오디는 7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많은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가오디는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 사가라다 파밀라의 지하 묘지에 묻혔습니다 평생 모범적인 삶을 살다간 예술가이자 경이로운 건축가 안토니 가오디 그의 미완성의 생애는 미완성의 작품 속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건축을 보며 꿈을 꿉니다 이 책은 그룹의 기존로 울보임을 사무습을 사무쉬 이 책은 그룹의 후 한 결 싶어 이 책은 그룹의 영원이나 요것을 틀습니다 그의 자신의 장점에 드는 법을 보다 이 책은 그룹의 내부에 있는 지하여 이 책은 그룹의 영원이나 요걸이기 때문에 이 책은 그룹의 기존만의 자가에 scale 그의 평가지나 그룹의 영원으로 그룹의 경험이 그의 해석을hos invest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